자 다음 도전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소리 아리랑을 준비해 오신 오소리 참가자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한평생 살아간 세월 사연도 많고요. 굽이굽이 눈물겨운 얘기도 많다네. 아리랑 아리랑 소리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면 새로운 희망세계가 나를 기다린다네.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려고 있는 웃음 없는 웃음 지어낸다오. 아리랑 아리랑 소리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면 새로운 희망세계가 나를 기다린다네. 얼씨구 지나온 인생길 바꿀 수도 없어 어차피 지난 세월 잊고나사세 아리랑 아리랑 소리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면 새로운 희망세계가 나를 기다린다네. 나를 기다린다네. 새로운 희망세계가 나를 기다린다네. 나를 기다린다네. 새로운 희망세계가 나를 기다린다네. 나를 기다린다네. 나를 기다린다네. 나를 기다린다네. 나를 기다린다네. 말씀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